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쇼핑 랭킹 쇼츠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퇴무에서 고객 만족도 확실한 제품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혹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새롭게 네이버 카페도 오픈하였습니다. 오픈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제품은 오리코의 7포트 유전원 USB 허브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다양한 외부 액세서리 제품을 연결하기 위해 USB 허브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USB 허브는 컴퓨터 출력 전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정 개수 이상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하면 전원 부족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별도의 전원 공급이 가능해 안정적인 동작을 보장하며 동시에 7개의 USB 포트를 사용할 수 있어 부족함이 없는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제품은 티피 재질로 만들어진 여름용 컴포트 베개입니다. 일반적인 베개는 고밀도 스펀지를 사용하거나 푹신한 솜을 이용하여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하는데 이런 제품들은 더운 여름에 열기가 잘 배출되지 않아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개는 통기층 구조로 설계되어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하여 푹신한 사용감과 여름에 사용해도 좋은 시원한 느낌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머리와 목의 곡선에 따라 굴곡되어 있어 밀착감을 제공하며 방수 소재로 만들어져 물로 세척 가능한 점도 장점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접이식 밀렉스 의자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머리 받침이 있는 의자로 사용하다가 누워서 쉬고 싶을 때는 다리 받침을 추가하여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곡선 형태로 만들어진 편안한 베개가 있고 완전 접이식으로 수납 부피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의자는 최대 130kg까지 버틸 수 있으며 의자 측면에는 다양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사이드 포켓과 음료 수납이 가능한 홀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경량화된 포터블 모니터 스탠드입니다. 휴대용 보조 모니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나 집에서 컴퓨터에 연결하여 보조 모니터로 활용하는 경우에 스탠드 제품이 유용합니다. 최대 17.3인치 대화면 모니터까지 호환 가능한 이 스탠드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무거운 베이스 무게로 안정적인 화면 고정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거치할 수 있어 모니터 거치를 하지 않을 때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독특한 구조로 만들어진 미니 전동 드릴 세트입니다. 일반적인 전동 드릴은 건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제품은 손잡이 부분이 회전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져 일자형 전동 드라이버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USB-C 전원 케이블을 이용하여 내부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고 추가 옵션 구성에 따라 플라스틱 이동형 하드 케이스부터 여러가지 비트 구성 드릴 비트 스네이크형 연장 커넥터 등 유용한 구성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미니멀한 디자인의 휴대용 가스 스토브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탄 가스통을 바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가스 번호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스토브 아래에 가스통을 배치한 구조로 전체적인 부피를 많이 축소하였습니다. 스토브 상판은 304 스테인레스 재질로 만들어져 부식에 강하며 받침을 제거해 쉽게 세척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야외에서 쉽게 수납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전용 패브릭 파우치도 제공되며 베이지 오렌지 그린 카키 4가지 색상 중에서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품은 넓은 면적으로 사용하기 편한 대형 데스크 패드입니다. 다섯 가지 다양한 사이즈를 선택하여 데스크 공간에 맞춰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덟 가지 다양한 색상 중에서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부는 인조 가죽 재질로 방수 처리가 되어 있으며 모서리는 스티치 처리로 깔끔하게 마감되었습니다. 패드 하단부는 패브릭 원단으로 데스크 상판을 보호할 수 있으며 패드를 말아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 가죽 스트립도 제공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은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판매 후기 좋고 인기 많은 제품을 소개 드렸습니다. 알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주 좋은 정보를 소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